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왼손을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풀렸는데요 너무도 압도적인 포지션입니다 1라운드 3분이 지났습니다 2분대의 시간 안 봐 안 봐 뽑을 수 있을까요 뽑아냈습니다 거기 끝났네요 패드 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팔을 뽑아내죠 팔이 펴지면서 암바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대명호의 암바 승리 복귀전 승리를 장식하는 대명호 Um 저렴하게 세트 terp clim 3 さ 팀 제 자, 리치가 긴 상태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민수 화이트! 들어옵니다, 시능 걸었어요. 자, 이분은 극급의 시도하는 샤마라 선수인데요. 잘 버텨내면서 침착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계셨는데요. 돌려 세웁니다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샤마랄. 자, 그리고 위에서 좀 파운딩을 내뿜고 있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샤마랄. 자, 임준수 조금 더 방어를 좀 해야 되죠? 네, 안면이 지금 너무 열려 있거든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빼고. 자, 사이드까지 갔습니다, 니 오멜링. 자, 지금은 왼손을 좀 누르고 있으면서 자, 오른손이 약간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잡아서야겠어요, 임준수. 한 손만 잡아. 자, 풀맞게 찼습니다. 오, 지금은 위치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아, 임준수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다시 팔을 끼고 있습니다. 자, 오른파 한번 노려봤었고요. 자, 이번엔 목적을 노리고 있는 샤마랄 선수인데요. 자, 힘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 넷피맞은 선수. 아, 암바 걸렸습니다, 암바 걸렸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암바 승입니다. 샤마랄, 제피 소포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의 사이드로 좀 빠지면서 고개를 끌어당기는 모습에서 여기서 바로 올라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부정자였던 샤마랄, 제피 소포 선수입니다. 자, 부정자였던 샤마랄, 제피 소포 선수입니다. 무지한 엔젤스 파이팅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아, 임준수 선수가 1차 방어전을 좀 마침하길 준비를 했는데. 자, 부정자였던 샤마랄, 제피 소포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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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정자였던 샤마랄, 제피 소포 선수입니다.